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수원대학교 내 연못. 지난 5일 물속에서 머리카락 등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시신을 수습했고, 주변에서 유서로 보이는 메모도 발견했습니다. 5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고, 외상 흔적 등의 범죄 혐의점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인 6일엔 수원 광교에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서원 IC 인근 도로변 배수로에서 발견된 50대 여성 A씨는 발견 당시 옷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시신 주변엔 A씨의 것으로 보이는 옷과 신발 등이 있었고, 유서나 메모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은 수원시청 공무원이 해빙기 안전점검을 나갔다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몸에서 옅은 멍자국 등이 발견됐다며, 타살은 물론 지병으로 인한 사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 BTV 뉴스 이지호입니다.